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중국 공상단 관계자들이 6.25 전쟁이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었고 전쟁의 주역은 중국과 러시아가 아니고 미국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근래에 들어서 이 같은 주장이 훨씬 더 빈번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은 사실 실없는 정신나간 사람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간주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의 정신구조 내면 세계를 좀 이해하게 되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천년스럽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모든 것들을 꾸밀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주의가 기울여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2020년도 10월 25일에 있었던 중국 공상주의 청년당 이른바 공천당의 공식 개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중국 공상당의 청년 조직인 공천당 중앙은 2020년도 10월 25일 밤 중국의 대표적인 소셜미디어인 웨이보 공식 개정에서 문답 형식을 통해서 6.15 전쟁은 북한이 한국을 침략한 것인가 이런 물음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북한과 한국은 서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주권이 있다고 주장했고 바로 6.25 전쟁은 이 결과로서 발생한 한반도에서 발생한 내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반간의 군사적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후 한국 전쟁이 뒤를 따르게 되었다. 이처럼 북한 남침설이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거짓으로 가짜로 둔갑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좌익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념상으로 좌파들의 굉장히 중요한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원인과 결과를 두리뭉실하게 섞어 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또렷하게 구분해서 원인이 이것이고 결과는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 사고고 합리적 사고입니다. 대다수의 문명인들, 괴몽된 사람들이 취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원인과 결과를 구분해서 원인 따로 결과 따로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나 좌익들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특성 가운데 하나는 말을 할 때나 주장을 할 때나 사과할 때 두 가지를 섞어 가지고 두리뭉실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을 슬쩍 끼워넣습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죠. 모든 분야에서 좌익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2011년 4월 9일에 일어난 중국인권위원회의 허무 명란한 주장입니다. 중국의 관변단체인 중국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9일 날 미국의 대외 침략전쟁으로 인한 심각한 인도주의 재난이라는 소위 관제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이른바 그들이 이야기하는 조선전쟁은 미국이 발동한 침략전쟁이다.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당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전문을 게재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왜곡된 정보들을 계속해서 인민들에게 유포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 세대에도 이런 종류의 실상을 정확히 아는 중국인들이 얼마나 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소위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외국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조선 내전이 폭발했다. 이것은 누가 폭발시켰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조선 내전의 무장간섭을 결정하고 미 제7함대를 파견해서 대만협협을 진입했다. 중학교 8학년 우리 학년으로 보면 중학교 2학년에 중국 역사교과서 학원 이과 본문의 첫 문장입니다. 6.25 전쟁이 촉발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냥 내전 폭발 이렇게 적당히 얼버무린 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침략 진입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좌익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이 그냥 뒤죽박죽으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는 더더욱 없는 겁니다. 이른바 중국의 항미원조사관 북한의 남침이라는 국제적으로 이미 충분하게 공인된 역사적으로 충분하게 공인된 그런 역사적 사실조차도 날조할 수 있는 거짓을 만들 수 있는 거짓을 진실로 통합시킬 수 있는 그 무서움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차재복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위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최근에 샤문에서 열렸던 한중회담에서 합의한 외교안보 2플러스2채널 등 공식회담마다 한국전쟁사 왜곡에 대한 반박기록을 우리 측이 계속해서 기록에 남겨야 된다. 역사는 기억의 싸움이고 기억은 기록을 기반으로 이루지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국의 보통사람들인 중국과 중국공상당 ccp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중국공상당은 또 중국공상당원은 역사적 사실은 만들면 그것이 사실이 된다. 거짓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 이처럼 문명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허위조작을 당연시하고 기정사실화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과 친선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교역국가로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건과 서비스를 팔고 사고하는 그런 교역국가로서 충분합니다. 더 이상을 기대하는 한국의 국회의원이나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있다면 정말 중국공상당의 정신구조 중국공상당원의 정신구조와 교육과정을 좀 더 이해해야 우리의 국채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재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는 것을 지금부터 이미 20여 년 전인 2006년도에 프랑스의 지성인 기소르망 씨는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이곳저곳에 체류하면서 공상당원도 만나고 공무원도 만나고 농부도 만나고 반체제 인사를 만나면서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집대승해서 2006년도에 낸 책이 바로 중국에 대한 환상 서구인들이 갖고 있는 중국인에 대한 환상을 깨개 쓴 책이 바로 중국이라는 거짓말이란 책입니다. 중국이란 거짓말. 서구 지성인과 서구의 일반인들에게 중국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깨우치도록 한 그런 책이 바로 중국이란 거짓말입니다. 그의 책 제목에 고스란히 중국 공상당과 공상당원의 실체와 본질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도 7월에 문학세계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아주 명백하게 문헌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점검을 통해서 이미 확정된 역사적 사실조차도 거짓으로 조작할 수가 있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런 나라에 어떤 외교를 기댈 수 있고 어떤 국방을 기댈 수 있고 뭘 기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웃에 있는 나라와 교육국가로서 충분하다는 그런 분명한 인식이 우리가 선행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는 выбо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